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뭘 가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뭘 가요? 뭘 가요? 사실 오늘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레코딩 방구석 기어랑 상관없고요. 어쩌면 이제 유튜브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영상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목소리 뭐 저희가 만난 지가 8시간이 넘어가서 지금 목도 가고 체력도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은숙씨와 함께 리플랩을 기어는요. 바로 포터블 마이크입니다. 이게 이제 모바일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마이크라 여러분들이 무슨 카메라에다가 뭐 DSLR 같은 데다가 연결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닌데 요새는 워낙에 폰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방송을.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한다기보다 방구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가라. 네. 야외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항상 뭐 지금 방구석에서 뮤지션을 꿈꾸시는 분들도 항상 방구석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가지고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또 다른 컨텐츠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하다 보면은 많은 영감이 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핸드폰 카메라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냥 폰카만 가지고 또 브이로그 찍으시고 영상 촬영한 거 다 하시는 분들 엄청 많고 그리고 실제로 그 폰에 달려있는 마이크의 수응력도 굉장히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설픈 마이크 몇만 원짜리 잘못 쓸 바에야 핸드폰 마이크로 녹음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더 많아요. 차라리 그려놔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마이크를 어차피 모바일 전용으로 사시려면은 약 한 10만 원대 이상은 그래도 넘어가야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핸드폰 요새 워낙에 좋은 그런 휴대폰 마이크 퀄리티를 넘어서는 그런 퀄리티를 쓰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리뷰해 드릴 제품은 요새 없어서 못 판다는 지금 이미 6월 말 입고 예정인데 버즈비에서도 뭐 이미 입고가 되기도 전부터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직구를 그렇게 많이들 하셨잖아요. 이미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도 이미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슈어 거 하나 갖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슈어 거를 모바일 전용으로 제가 마이크를 하나 썼었는데 그게 7만 원, 8만 원 정도 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쓰다가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마이크를 썼을 때 어 괜찮네 싶은데 또 그거를 빼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그냥 찍어갖고 이걸 비교를 해봤을 때 물론 마이크가 수습력도 더 좋고 지향성도 좋고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끼우고 이 팝필터를 끼우고 거기서 이제 소스를 따고 그 셋업을 한 다음에 갖고 왔을 때 그 노력 대비 퀄리티가 핸드폰을 그냥 띡 찍고 갖고 왔을 때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나면은 그 수고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우리가 했다는 거에 대한 뭔가 좀 더 그게 강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는데 완전히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보람이 조금 없어서 제가 그걸 좀 쓰다가 안 쓰고 있는데 오늘 확실한 건 이 정도라면은 저 수고롬을 감수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비디오 메이킹 키트랑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까지 뭔가 시스템이 막 뭘 막 우겨놓고 막 뭘 하고 이런 게 불편하지도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쓰시기 진짜 좋지 않을까. 원래 보통 사면 키트는 다 따로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비디오 키트를 같이 제공을 하는 게 여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과연 어떤 제품인지 한번 버즈비 사이트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플랫폼을 지원하는 모바일 전문 레코딩 솔루션 이렇게 되어 있고 6월 말 입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MV88 비디오 키트 해서 29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없어서 못 판다는 바로 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MV88 플러스잖아요. MV88 플러스요. 이 MV88에다가 비디오 키트를 더해준다는 말이 아니고 이 모델 자체가 MV88 플러스고 이거가 비디오 키트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V88이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MV88이라는 모델은 기본적으로 아이폰 전용이라 라이트닝 잭만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는 5핀에서 5핀으로도 가고 5핀에서 C타입으로도 가고 5핀에서 라이트닝으로도 가는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스마트폰의 포맷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모델로 플러스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세서리도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드로이드 유저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겠죠.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영상들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쓰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 안 써도 기본적으로 셋업 저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타 어플리케이션과 연동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방식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미드사이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보면 마이크가 위쪽에 마이크가 하나 있고 양쪽 사이드에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총 세 군데의 마이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이 방향이 기본적으로 메인 마이크가 되겠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우 미드사이드라고 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오는 메인 수음이 있고 양쪽으로 펼쳐지는 앰비언스 수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브이로그를 찍을 때 이게 굉장히 제일 자연스러운 수음이 되는 거죠. 내 목소리를 받아주면서 동시에 양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사운드도 받아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레오를 하게 되면은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 마이크에서 수음 범위를 얼마나 넓게 받을 것인가 해갖고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쭉 늘어서서 뭔가 합주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게 할 때 레인지를 넓힘을 넓힐수록 사이드의 소리까지 좀 더 잘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모노 바이디렉셔널이라는 모드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위쪽에 메인 마이크 말고 양쪽이 사이드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두 방향의 사운드 이건 대화할 때 아주 좋죠. 아 그렇죠. 중앙에 두고요. 바이디렉셔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놓고 했다. 그러면은 이쪽 소리가 들어가고 이쪽 소리가 안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 카디오이드 하면은 저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심방형이죠. 메인에서 그냥 그 주변으로 다 받아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을 해주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거 보면 24에 48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48에 사 48에 사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스피치 노래 플랫 어쿠스틱 깎이 라우드 이렇게 해서 큰 소리가 날 때 라우드로 해놓으신 다음에 조금 이렇게 볼륨 올려가지고 속삭이듯 말하면 ASMR인가요? 저 바깥쪽에 있는 사운드들은 다 무시하고 요것만 ASMR처럼 잘 들어가는 그런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피치, 노래, 그리고 악기 이런 데 다 맞춰가실 수 있고 스테레오 너비 정하실 수가 있고요. 컴프레서도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실 수도 있고 하이패스 필터 같은 이런 밑단을 쳐주는 그 막 바람 같은 거 불 때 하이패스 필터 좀 적용한 밑단에 그 웅웅웅거리는 소리 조금 더 뺄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좋은 게 많네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데다가 딱 해놓고 밑단 살짝 깎아가지고 바람 소리, 이런 강 소리 이런 걸 받으면 참 좋겠네요. 자 이렇게 제공이 되는 그 키트 자체가 여기 삼각대랑 그 거치대에다가 마이크를 고정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와 여기 보면은 비디오 그래퍼, 셀프레코딩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세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미드와 사이드 구성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늄과 USC 다 가능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 키트가 주머니도 있고 뭐 이렇게 딱 사면은 딱 들고 다니기 좋게 세팅을 해놨네요. 되게 보람 있는 세팅이죠. 네네네.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폰 고정 클램프가 있고 그 위에 마이크 클립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짜 촬영하듯이 그러네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버즈비 사이트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슈어 사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슈어 사이트 이런 식으로 비디오 키트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가격이랑 스펙들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MV5, MV51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음질에 더 포커스를 맞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테크 스펙을 한번 좀 자 테크 스펙 볼게요. 79g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 여기 보시면 프리퀀시 리스판스가 굉장히 가청 슈퍼스 변리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네. 사운드 프레셔 SPL이 120dB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좀 강한 그런 현장음이 있는 곳에서도 녹음을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고요. 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운드로 들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이걸로 모니터를 해보죠. 한번 해볼까요? 은정씨는 여기서 못 들으시겠지만 저는 일부러 지금 안 들어봤거든요. 과연 진짜 놀라운... 와...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에서는 여기 들어가는 마이크 소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저기 여기로 들어가는 마이크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하신 거고요. 이제 바로 이 마이크로 수음을 했을 때 여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비교를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소리 잘 나와요. 아이제? 엄청 잘 들려요. 네. 저희가 이거 아까 우리 에어컨 켜놓고 했었는데 에어컨 소리가 너무 크게 수음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가 에어컨을 끄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만큼 굉장히 더운 거죠. 지금 네. 수음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거 헤드폰 끼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거 음질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앞쪽에서 이쪽으로 다이렉트 수음을 받는 방식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능을 좀 바꿔서 기능에 따라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설정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 설정 보시면 지금 이렇게 딱 치면은 여기 마이크 게인에 따라서 굉장히 작게 들어가고 이렇게 해도 잘 안 튀어오르고 이렇게 하면은 빡 하면 넘어가지죠. 빨간 게 여러분들 한 30dB 정도로 하면은 조금 멀리 떨어질 수도 충분히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믹스 보면은 이제 뭐 재생이나 마이크 쪽으로나 뭐 어느 쪽을 더 뭐 많이 들으실지 요거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 보시면은 여기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각도가 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세팅 자체가 그래서 기타를 녹음하겠다면 더 넓게 잡혀요. 이렇게 크게 하겠다면 더 넓게 잡히고 말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가장 지향성이 좀 좁게 나오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렇게 늘려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채꼴 형태로 요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와 진짜 넓게 들려요. 뭔가 이게 양쪽으로 이제는 이 제가 지금 이 마이크가 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제 왼쪽으로 많이 들려요. 패닝이 근데 이걸 좁히면 좁힐수록 좁히게 되면은 좁아져라 이러면은 가운데로 딱 모노처럼 들리게 되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이 방향성에 따라서도 또 굉장히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면 은총 씨랑 저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모노 양방향성으로 선택한 상태에서 은총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자 한 이쯤 요렇게 그렇죠 자 지금 보면은 이게 은총 씨하고 저하고 요쪽으로 지금 양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화면은 천장에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자 잠깐 쳐보시겠어요? 요렇게 방향성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마이크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벗어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 피디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현 피디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안 들려서 몰라요. 네 그냥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지향성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단일지향성 요쪽으로만 나오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요렇게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이쪽으로도 나오고 양쪽으로도 다 나오는 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거기다가 우리는 말을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넓게 하는 걸로 아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 야야야 어어어 지금 혼자만 듣고 혼자가 신나시는 형님을 보고 계십니다. 예에 자 이게 그러니까 오 스테레오 감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지? 야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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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게요. 자 저거 우리 저거 영상 다시 켜주세요. 에이 녹화 네 현 PD님이 나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메인 마이크로도 수음이 되고 그리고 이 양쪽으로도 수음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돌리면 여러분들 스테레오 임시가 이렇게 변환되는 게 들리시나요? 건우 씨는 안 들리죠? 네 건우 씨는 이걸 듣는 게 아니라 실험을 하나 해볼게요. 네. 오우 장난 아니야.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막 이렇게 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오우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앰비언스가 확실히 양쪽으로 달라지는 걸 들으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제가 은총 씨가 기타를 치시는 거를 스테레오 이미지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타를 선택했고요. 기타에서 이거를 최대한 좀 좁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을 바꿔 볼게요. 네. 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네요. 지금 바꿔서 하는 거 보셨죠? 자 방금은 되게 그 모노 느낌을 아주 좁게 잡아놨는데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계속 쳐주세요. 자 이번에는 마이크 세팅 값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꺼버릴게요. 하이패스 필터가 아까 150에 적용이 되어 있었거든요. 150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는 없앴으니까 좀 더 저음이 좀 더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스테레오 이미지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럼 좀 더 스테레오 같이 들어갈까요? 실험 자 여러분 스테레오 위상이 변하게 느껴지시죠? 스테레오 위상이 되겠죠?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가득해 소음이 되는 건데 이제 이쪽까지 나가겠습니다. 자 은총씨는 지금 뭐 어떤 사운드가 나오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시키는대로 하라고 했죠? 자 지금 제 말은 이게 이제 방향성이 반대기 때문에 제 말은 안 들어갈 거고 은총씨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우 음질을 봐 안녕하세요 아 그거 아니야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은총씨의 기타 연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제가 은총씨는 이제 이걸 영상으로 보셔야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 들으면서 와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소리도 못 들어봤는데 그냥 형님이 찍고 있는 이 모습이라든가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퍼포밍이 만약에 형님 말씀하신 그 정도라면 저도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게 진짜 제가 얘기한 게 막 이렇게 하면서 우와 스티로 변한다 변한다 이런게 사실 잘 없단 말이죠 이런 느낌이 그래서 어떤 그런 아까 하셨던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과를 어떻게 표현되시는지 한번 실제 리뷰에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야 이게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생각을 하시면 더 아마 지금 상황이 재밌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모니터 하면서 본 결과 진짜로 끝판왕이다 음 특히 모바일에서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아이템에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심적인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모바일 마이크를 50만원 100만원 주고 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모바일 전용 마이크에서 사실 30만원이면은 거의 지금 심리적 마지노선에 간당간당 끄트머리 있긴 있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사실은 더 이상의 경쟁상대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냥 가격에 딱 맞춰서 최상의 퀄리티를 뽑아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똑같이 핸드폰으로 찍는다면 이거 놓고 찍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카메라가 없거든요 되게 좋은 대안이 되겠다 은총씨 그냥 반주 컴퓨터로 스피커로 나오는 거 틀어놓고 그냥 거기다가 기타 쳐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으시잖아요 그거 할 때 그냥 이거 수음 좀 스테레오 이미지 넓게 해놓고 그냥 그거 쪽에서 받으면 진짜 훨씬 더 좋게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 초보 유튜버 여러분들부터 그리고 오디오에 지금까지 신경을 덜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MV88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 퀄리티를 마구마구 올리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런 가성비 좋은 이런 방송용 장비들도 저희가 종종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방구석 뮤지션뿐만이 아니고 야외로 나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여러분들도 양성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주시죠 네 방구석 뮤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레코딩 타임 fp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